그동안 이제 번식을 좀 많이 했어요 분갈이를 하게 된 계기는 상처가 되게 많아요 상태가 고르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몬스테라로 번식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그냥 매듭매듭마다 지금은 제가 번식은 이렇게요 기존의 줄기에서 제가 원하는 뿌리 있는 부분을 자르는거죠 이렇게 세순이 나와요 안정된 자리에서 번식이 가능하게 된거죠 뿌리도 많이 커지고 몸살이 더 덜하는 편이에요 번식을 한 1년도 못했고요 얘가 모체예요 반반 하프 하프 관리를 못한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여기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샀어야 되는데 뿌리도 거꾸로 튀어나왔어요 보이시죠 뿌리가 너무 많으니까 잔뿌리 끝부분을 좀 보이시죠 번식시킨 아이예요 보이시죠 엄마는 제가 이 하나를 더 윗부분을 자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상한 부분을 빨리 자르고 싶어서 이렇게 잘라냈어요 이렇게 잘라냈어요 뿌리도 안으로 넣어주고 앞으로 1년간 더 키워야 하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면서 모양을 잡아주고 지지대를 꽂아주고 모쥬 분갈이 끝 모쥬는 이렇게 모쥬의 무늬가 세력이 좀 이상하죠 제가 만든 화분이예요 못난이 화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음각 음각으로 그렸는데 표시가 안 나와요 해변에 있는 양산 쓰고 있는 아이빛인데요 두 개를 한 가문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뿌리를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나를 심어 놓은 것도 예쁜데 두 개를 한꺼번에 심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처 났는데 얘는 하프예요 하지만 얘는 무늬가 없어요 무늬 부분이 좀 미약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심기로 했거든요 뿌리를 정리 좀 할게요 뿌리 자른다고 해서 얘가 죽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지지대를 꽂아놓고 자라는 대로 봐주면 되니까 얘를 빼볼게요 그래도 뿌리가 상당히 많죠 뿌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과습으로 인한 아이도 없어요 보시면 거의 흰 지음 밖에 없거든요 정리 좀 하고 새 잎이 남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고 번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합니다 이렇게 방역까지 모두 마친 알보입니다 두 개에서 다섯 개가 된 알보잉 잘 키워 보겠습니다 세수는 상처 나지 않길 바랍니다 세수는 상처 나지 않게 맛집니다 다섯 개가 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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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